10편 제76편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받으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셀라.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지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살라.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오.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